공군의 명령이다. 윤석열이 당을 타라. 오늘 촛불 대행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청 행사장을 지나서 광화문 사거리 종강역 을지로 있고요. 명동 남대문 시장을 지나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오는 경로입니다. 혹시 날이 좀 추워지고 있어서 몸이 안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주변의 진행요원분들에게 항상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 촛불 나오신 분들은 1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 아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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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mazon